하위 하이 디코 이름 짠거죠? 야 다 어디갔냐? 그.. 코리안타임! 코리안타임 야 코리안타임 좀 심하네! 몇 분까지 코리안타임 있네 보통 코리안타임이라고 치면은 거의 한.. 기본적으로 한 30분? 30분? 근데 약간 대기 중이라고 했으면서 안 들어오는 거는 좀 심하긴 해 근데 왜 다 용기를 못 내는 거야? 전화 거는 거를 약간 그런 거 있지? 나이를 먹으면 뭐 그래서 상대방한테 다가가는 게 조금 힘들다는 거 야 여기서 얼마나 더 다가올라고 이랬는데 아 미르 지갑 아 미르 꼴집네 지갑이 분당 30만원이요 내가 지갑이야? 그래 제일 늦게 늘어왔어 그게 무슨 소리야? 내가 제일 먼저 켰는데 그거는 늦게 왔잖아 미안합니다 서른 살 돼가지고 영양제 먹고 오느라고 미안합니다 거짓말 하지마 야 다 서른 살 재를 다 넣고 서른 살 방패를 늘어? 영양제를 챙겨오느라고 미안합니다 야 다 동감이거든? 나도 챙겨 먹고 왔어 나는 센트룸이라고 그거 하나 먹거든 이거 먹잖아? 야 아침이 달라 뭐가 달라지? 잠깐만 아침이 된다고? 아침이? 아침이 좀 개운해 아 개운하다고? 어 나는 아 더 당황했네 아니 그 미르다이 나랑 바지 똑같네 뭐야 유키드도 비슷하니 야 미터 치앙이 왜 이러냐 유보 입나? 아 다 같은 옷이야 이거 아 치앙 이상한 마음 다른 옷이야 30살부터 입는 그런 옷인가? 어 깜찍이 하나 들어왔다 그래도 다행이다 예전에 나나양이랑 할 때 맞춰 입고 나서 배그를 안 해가지고 진짜? 이거 나랑 그때 어 그 토끼기 4명 스쿼드 하고 나서 한 번도 안 해가지고 근데 다 왜 배그 하자 한 거야? 아니 근데 4명이서 모여서 뭔가 하기에는 배그도 하면 되지 어차피 우리 앞으로도 시간은 많아 확신해 금방 31살 됐더매 금방 40된다더라 와 여기서 방음부스에 있는 사람 유키드밖에 없지 않나? 봐봐 내꺼 방음부스에 저거 얼마 들었냐 저거 다른데 700 와 700? 개쩐다 이제 거짓했겠네 아이 괜찮아 그래도 요새 좀 재미 봤어 돈 좀 벌었어 요새? 요새 좀 주식으로 재미 좀 벌었어 야 방송에 돈 쓰고 돈은 주식으로 버니 야 근데 저게 진짜야 사실 땡기고 근데 확실히 좀 나이가 느껴진데 우리 만나서 하는 얘기 영양제 스트레칭 주식 또 얘기하고 있고 야 이게 계란들의 대화인가? 한 판 동안 치킨식 갑방 3반 나도 아직 치킨 미션이 걸린다 안 죽었다 우리 힘내자 근데 한 열 판 보시면 바뀔 거야 저 탑5 이런 거로 바뀔 거 같아 내 생각엔 아 미르니 현역이시잖아요 왜 그러셈 30살 되는 순간 못 이겨 에이 아 진짜 방송에서 받는데 아 진짜 방송에서 받는데 아 진짜 방송에서 받는데 아니 아니 아 진짜 방송에서 받는데 아 죽고 있어 죽고 있어 우리는 이미 시체야 뭘 하하하 모든 시체라는 거 벌써 어디에 맞는다? 오오 개누 야 미르다유 늙지 않았다 늙었어 나 이제 4배 안 보여 가지고 8배 했어 나 아니 진짜야? 오오 4배 잘 안보이더라고 야 난 4배 셀래 바꿔줘 늙어 보이기 싫어 거기 있다 사람 있다 2층에 사람 있다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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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퍼 붙였어 오오오 오오 가자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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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밖에 나갔어 뒤로 갔다 안 돼 개 잘 쌓았 나 살거야 리바 할 수 있어? 안 될 거 나도 죽는 거 같은데 미르야 괜찮아 난 이거 그 밑에 두 명이 끝이야, 205방향은. 어, 다 잡았어. 아, 걔네 잡은 거야? 그럼 나머지 두 명. 반나양이랑 나랑 기억하는 중. 나머지 하나, 저기 기억. 뭐야, 다 죽었어, 너네들? 어머. 아니, 너 다 죽었었어? 이거 뭐야, 정 아니야, 얘네? 아니야, 나. 나이스. 아, 뭐야, 죽은 걸 몰랐어. 나랑 반나양이랑 모르는 애 한 명이랑 셋이서 다 치기. 아, 나 며칠 전에 이제 나 방어구 세지해서 간만에 노래방송 했었거든? 노래방송? 노래 부른데 좀 모르더라고. 뭐, 뭐 불렀길래 모른데? 모르겠지. 정인호의 혜오라든지 약간 루구의 그 오늘 그녀가라든지 약간. 모르겠는데? 모르겠는데? 왜 그걸 모르겠는데?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노래 취향의 문제가 아닐까? 어, 그런가? 어라? 어라? 내 나이 때 내 친구들 다 알았네. 근데 결혼증 저건 누구야? 모임장. 너 헐람해라. 아니, 여러분. 아, 하고 싶어서 말 꺼냈나보다. 야, 너가 해. 일년에 두 번씩 모여야 되는데 한 번 모일 줄 수 있어? 아, 전기 모임 가니. 그럼 저 탈퇴한 게요. 아, 탈퇴비 100만 원입니다. 아니야, 전기 모임은 10년에 한 번씩 하자. 저의 비밀이 뭔데? 아무튼, 아무튼 비밀이 있어요. 아, 비밀이 대체 뭐지? 혹시 갑자기 궁금했었는데 혹시 생일이 다 몇 월이야? 4월. 나 7월. 난 12월. 하가네, 하가야. 막내였네. 아, 그러니까 막내가 이제 회계랑 모든 거 다 해야지요. 그렇지, 잡내. 나이가 잡내 해야지. 그렇지, 그렇지. 네, 누나 알겠습니다. 아, 기분 별론데, 이건 또? 아, 좋네. 아, 나보다 누나가 별로 없거든, 형하고. 좋네. 혹시 4배는 필요한 사람 나 2개 먹어놨는데 버려도 되나? 아니, 4배는 이제 우린 좀 힘들어, 이제 알지? 잘 안 보이는 거. 멀리까지. 그, 목 배율이라도 조금 힘들긴 한데 6배율 이상 되는 거만 이제 그리핑해야지, 우리는. 아, 참 힘들었다. 아, 참 힘들었다. 아,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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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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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양이랑 처음 만났었는데. 어? 그랬나? 요새 기억력이 좀.. 너도 그래? 나도 기억력이 좀 안 들어, 요즘에. 아.. 잊어먹고 자꾸. 근데 나는 솔직히 어제 뭐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. 어? 그거는 돌봐줄 사람 필요한 거 아니야? 돌봐줄 사람은 뭐야? 나는 어제 저녁에.. 근데 의외로 좀 기억 안 난다. 뭐 먹었어, 저녁? 난 어제 삼겹살 먹었어. 야, 그러니까 기억나지. 그래. 아, 떡국 먹었다, 떡국. 연초랑. 몇 개 먹었어? 몇 그릇? 한 그릇. 조심하는 중이야. 치즈로 떡국을 먹지 않잖아. 한 번 먹을 때 한 그릇만 먹으라고. 그릇에 큰 거 쓰면 되니까. 그게 롤 리반이야. 롤 리반이라 말하니까 개웃겨. 20대까지는 괜찮았는데, 이제 앞자리 산부터는 한 그릇씩만 먹기로. 국가에서 법으로 지정했어요. 맞아, 맞아. 고령화사의 부분에. 고령화사의 부분에. 고령화사의 부분에. 고령화사의 부분에. 이럴 때 쓰는 말, 맞아? 고령화사 약간 설득됐어, 나. 어, 떡국 먹으면 안 될 것 같아. 아무튼 이런 뭔가 있어보이는 말을 이렇게 섞어서 하면은 진짜 뭔가 있어보겠나요? 10대, 20대까지는 젊으니까 괜찮은데, 이 이후부터는 졸업이야. 궁금한 게 있어, 근데. 어? 지금은 우리 계란주잖아. 음. 그럼 40살 되면 뭐야? 부록주. 닭. 무언가 엄청 길게만! 야, 눈 안 좋네, 팔 2개 깨라. 이거! 우간! 아, 나야 cat, 나야 cat. 나아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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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아닌. 나도 아아닌, 나아닌, 나아닌. 어, 잘 보인다! 어, 잘 보여! 어우, 너무 좋아! 드디어 눈을 쪘구나! 뭐가 안경쓰느이냐, 이거. 경로 닿은 게 무슨. 아 이거 안겹수 느낌이야 이거. 경로단계 없음. 트위치 놓친 애들 미쳤다. 아주 좋아. 트위치 놓친 애들. 아직 그 우리의 암길은 창창해. 맞지 맞지. 보통 요새는 그 30부터가 시작이 됐어. 지금이 시작이야? 어. 응예. 나 안예 봐라. 원래 그 날이 그 알이 부하하잖아. 이제 부하할 때 됐어. 예예. 예예. 먹어봤들 숟가락으로 legends. 예전에 어. 네. 성ular 눈빛. 어 뭐야 깜짝이야! 아 뭐야! 뭐야! 뭐야 이거! 무서워 죽겠어! 아니 지켜보고 있었어 우리 파밍하는 거? 뭐야 얘! 진짜 깜짝 놀랐어 뭐임? 어? 아 설마 여기서 가만히 있다가 차 타면 죽이려고 했더니 몰라? 우와.. 야 그냥 갔는데 사람을 터뜨렸어.